지금 자리가 왜 이쪽으로 오셔야죠? 아니요 아니요 왜 왜 아니에요? 오늘은 제가 이쪽에 있어야 돼요 왜요 왜? 오늘은 저희 위치를 좀 바꾼 이유 여러분 다들 궁금하시죠? 왜? 원래 제가 이쪽이거든요 네네 오늘의 용병단을 만나보시면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니던 회사를 박차고 나와 왜 왜 왜 김용필처럼 그리지 마요 그리지 마요 숨겨진 욕망을 대방출 중인 분들입니다 예능계를 점령한 프리 아나운서들 프리안가요 특집입니다 여러분 황금지라란 용병들을 만나보시죠 프리안가요 그래서 자리가 바뀐나 봐 프리안가요 특집이니까 왜 그만두신 거야? 프리안 분들이 오시네 어 뭐야? 교장사장님 또 출동이시네 교장사장님 선생님 선생님 불의를 꿈꾸는 모든 아나운서들에게 바칩니다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 직장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의 그 문을 열어줘 아무도 모르게 보고파질 때 그럴 때마다 너를 찾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바라보고 있잖아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있잖아 어느 이상 내게 무얼 바라나 하나 둘 셋 네 있을 때 잘해 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왜 음악 haya 누군가 editorial 누군가 친구도 오늘 쉬워 너무 환영합니다 아 Raspberry $ $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